잠시만요 살짝 대만타 상대는 위험하겠는데 소모전 최대한 하고 소모하고 드라는 탱크점파 마린으로 질러틸 이러면서 추가마린을 본진에서 막아야죠 내가 이기네? 들쎄네 만맥변팀 이러면 싸울만 하겠는데 싸울만 하죠 상대는 4무대 넘었는데 싸우면 되네 갑시다 초가마리로 출발 다 터놨구나 살짝 빼주고 살짝 빼면서 여기서 끌어 어 온다 스팀 벙커 스팀 벙커 뒤에는 스탬플러 점사 땡크로 마린 좀 펼치고 스탬플러 점사 마린 좀 펼치고 마린 스탬프 없으게 스탬플러 없애면 그때 다시 많이 싸우면서 스프로 오면 떼면서 스탬플러 5.4 스탬플러